안녕하세요. 날씨가 진짜로 많이 덥습니다. 덥어서 자연바람 씌우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우리 연희가 똥통 구멍이 들어갔어요. 똥통 구멍이 들어갔고 안 씻글라 하더라고요. 똥통 얘기하니까 제가 방구가 뽕뽕 노네요. 안 씻글라 하는 걸 오늘 처음으로 씻겄어요. 아 다시 우리 연희 씻긴다고 지도 혼났어요. 정말로 혼났습니다. 다음 달되면 우리 연희 첫 달입니다. 여러분들 맛깔나는 채참이 볼 것도 없고 못나이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운데 찬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제가란 물로 여러분 몸속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이소.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알았으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쩌든지 건강들 조심하이소. 안녕히 계이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